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. 신축년 새해 인사드립니다. 코로나로 시작한 2020년도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갔습니다. 2020년 한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소중함과 가족, 친구, 이웃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. 2021년에는 안성시민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안성시 천여명의 공직자와 저도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을 살뜰히 살피고 더불어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